저희 사진기사 있죠. 사진기사 볼까요? 네, 이겁니다. 보면 셀카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 이렇게 셀카 들고 내가 내 얼굴 찍는 거. 근데 프레임이 살짝 옆으로 가서 뒤에 한이가 같이 프레임 안에 짠 하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우션의 지금 이 사장이죠. 현재 대표. 지금 정인섭 하나우션 대표인 건데 관련해서 국감장에 출석을 했다가 뒤에 한이가 앉아있으니 같이 셀카를 찍은 겁니다. 이게 또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어요. 영상 보시죠. 아까 한이팜 셀카 찍으셨더라고요. 네. 한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셀카 찍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우션의 정 대표가 왜 나왔느냐. 산업재해 지금 계속 이 거제에서 거제 조선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재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지금 불렀어요. 근데 한이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더라.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불려나온 국감 증인이잖아요. 참고인단에. 한이는 참고인이에요.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인데 나와서 화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저기 나와서 엄중한 자리에서 사진을 셀카를 찍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한이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본인이 한이의 매니저입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다만 저도 여기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민간기업에서의 참고인 증인들이 나온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사실 국회는 공적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기업만 부르지 전부 공적 영역에 있는 기관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제 나온 사람, 이분은 나왔지만. 근데 한이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일이 내가 안 나오면 묻힐 것 같아 나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화 작업 때문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냥 어떤 민간기업의 내분이 있구나면 확인했는데. 저는 국회가 최소한 이렇게 민간기업을 중요한 자리에 불러서 하루 종일 정말 언론의 관심을 지대하게 끌었다면 유의미한 결론이라도 하나 냈었어야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전부 의원들조차도 사진 찍는데만 연염했던 거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판받을 산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thinking about this,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